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드입니다. 오늘은 신년보 선생님의 담론에 나오는 콜럼보스 이야기를 다룰텐데요. 무심코 받아들이는 콜럼보스에 대한 통념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설명할 때 종종 콜럼보스의 달걀 이야기를 화두로 꺼냅니다. 내용은 이렇죠.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콜럼보스를 축하하고자 파티가 열립니다. 하지만 콜럼보스를 실기한 몇몇이 그의 업적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이에 화가 난 콜럼보스는 자신을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워보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달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콜럼보스가 달걀을 살짝 깨트려 탁자 위에 세우죠. 이 예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이 사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영국 선생님은 콜럼보스의 달걀 이야기를 긍정하기보다 이 안에 잔혹한 폭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란의 모양은 어미 닭이 체온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알이 그렇습니다. 어미 품을 빠져나가 굴러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진 타원형의 구적입니다. 바로 생명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깨트려 세운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기에 앞서 생명에 대한 잔혹한 폭력입니다. 잔혹한 폭력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예찬하는 건 비정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콜럼보스의 달걀 이야기에 대한 신영국 선생님의 냉정한 시선은 콜럼보스의 신대력 발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혹 유럽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지로서의 유럽을 참 좋아합니다.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여행이라는 낭만의 후한 점수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유럽의 도시와 풍경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가 바로 유럽입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가 주는 매력, 이국적인 풍경과는 별개로 유럽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과 유적들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 감춰져 있는 비극과 슬픔을 마주했기 때문일까요? 이를 알게 되면 유럽에 대한 단순한 동경과 예찬이 무언가 부끄러워집니다. 콜럼보스의 신대력 발견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대력 발견이라는 건 누구의 시선일까요? 철저히 유럽인들의 시각입니다. 신대력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이들의 방문이 맞을 텐데 많은 이들은 콜럼보스의 신대력 발견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사실 콜럼보스의 신대력 발견이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이바지했다면 이러한 표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신대력은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합니다. 흔히 북미, 중미, 남미로 구분하는데요. 중미에 포함된 멕시코엔 당시 테오티우 아칸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유럽 최대 도시였던 파리가 15만 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 넘어온 500명이 멕시코의 이 도시를 잔인하게 약탈합니다. 참혹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말이죠. 또한 1532년 피사로는 페르 북부에 상륙한 후 아타오 알파 왕을 체포합니다. 그 뒤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의 크기의 황금을 석방 조건으로 내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을 손에 넣자 약속을 어기고 아타오 알파 왕을 죽인 뒤 그 도시민들도 학살합니다. 콜럼버스의 상륙 이후 남미의 무고한 시민들이 1600만 명이나 살해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했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북미는 최소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추산하고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페르의 마추픽추도 실은 이러한 아픔이 서려있는 장소죠. 그야말로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의 상륙 이후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콜럼버스가 나온 신대류 학살이 훨씬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복 선생님은 이를 우리 안에 내재된 컴플렉스와 연결합니다. 자신도 그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예화를 들면서 말이죠. 담론에서는 누군가를 자기보다 아래에 배치하려는 심리적 충동을 컴플렉스로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유럽 시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은연 중에 라틴 아메리카를 유럽보다 못한 곳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유럽에 대한 우리의 열등감이 라틴 아메리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현복 선생님의 경험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멕시코 대학에서 하루를 보내며 라틴 아메리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그림하는 이유가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를 그들의 중하위에 견인해 두려는 정치적 배려가 아닌가 질문했다가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학생들이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피카소를 결별하고 벽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궁정과 기족들의 거실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민중들과 공유하는 정치학이라는 것이 리베라의 정신이라고 더구나 리베라의 불행한 부인 프리다 깔로의 이야기도 충격이었습니다. 자기의 그림을 유럽의 어떠한 개념으로도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보르헬스에 이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창조적인가 실감합니다. 한마디로 라틴 아메리카는 아버지 주개교로 불리고 있을 만큼 유럽 정신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경우 피카소와 결별할 수 있는 미술인이 얼마나 될까요? 콜럼버스 이후 숙대밭이 되었음에도 유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정신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성과 창조성 신영복 선생님은 라틴 아메리카를 은근히 깔보려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고귀함에 꼼짝없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모여있기에 무수한 불행도 생기지만 인간이 모여있기에 꽃도 함께 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콜럼버스가 낳은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서구 문명이 그 어떤 문명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단순한 동경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워딩 속에 길들여져 문명과 문화조차도 높낮이를 비교하려는 우리의 콤플렉스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선민사상, 특히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지독한 우월감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슬람 혐오, 인종차별 등 이는 모두 문명적 우월성에서 뻗어나온 독버섯일 따름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구촌이 좀 더 사람 차는 세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 마을에도 숭고한 문화와 고귀한 예술, 신의 섭리가 꼽히고 있을 텐데 그건 역시 보지 못할 때고요. 이문학적 시선과 통찰을 가진 이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틀즈나 퀸의 노래도 참 좋지만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인카인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엘콘도르 파사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가치관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